이슈뉴스 미측 프로듀스 x101 연습생들 21일 엠카 출연 확정로 공식 입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전하람 기자 미측이 프로듀스 x101 연습생들의 엠카운트다운 출격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및 관계자는 19일 엑스포츠뉴스의 프로듀스 x10 1 연습생들이 밑줄지마 단체 무대에 녹화를 마쳤다. 하지만 엠카운트다운 을 통해 무대가 언제 공개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고 전했다. 이어 오는 21일 이들 수도 있. 꼭 그 후가 될 수도 있다. 아직 방송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프로듀스 x101 연습생들은 최근 타이틀 대마곡인 밑줄지마 녹음을 마쳤으며 센터를 선발해 단체 무대에 녹화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무대의 공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프로듀스 x101은 지난 15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12시 간동안 이번 타이틀곡 센터를 선발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타이틀 타이틀 대마곡 밑줄지마 는 절대로 포기하지마 내 손을 놓지마 두려워하지마 등의 후렴구가 인상적이다. 프로듀스 x101은 국민 프로듀서 대표로 이동욱이 나서며 프로듀스 x10결해rical 클акс 아멘